왜 다 잘해? 요리 되게 잘한다. 왜 요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얼굴이 자신 있어? 넌 불군불안한 거 아니니? 네. 천장이? 네. 괜찮아. 진영 선생님이. 맛이 없나 보다. 아니. 괜찮아. 진영 선생님이. 맛이 없나 보다. 아니. 그쵸? 엥켜두고 있는 거죠? 다 뿌려 깼다. 빨리 먹어야겠다. 아유. 우리 보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빨리 먹어야겠다. 응. 너무 맛있다, 근데. 그래? 근데 더 좋은 게 해준 걸 남겨면 안 될게. 아 남겨면 안 될게. 배가 터지나니 너 더 먹어야지. 배가 터지나니 너 더 먹어야지. 아니 남기셔도 됩니다. 이거 어때요? 너무 짜요? 아니 남기셔도 됩니다. 이거 어때요? 너무 짜요? 와 진짜 잘생겼다. 음식이 맛이 안 좋은가? 아니요. 다른데 너무 좋아요. 혜연이가. 맛있게 드십시오.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 대박. 성관이다 진짜. 나 지금 얼굴 소름 돋았어 지금. 아 대박. 아 다리야. 당장 채전에 가까이 던지 않으세요. 김치 비빔국수 하나. 예. 예 추가요. 김치 비빔국수 하나. 예. 예 추가요. 알겠습니다. 금방 드릴게요. 맛있나 봐. 맛있나 봐. 왜? 저기 김치 다 갈래? 어 하나 더 달래. 진짜? 뭐를요? 이거 이거. 비빔국수. 맛있어. 대박 대박 대박. 걱정하지 말라니까요. 와. 와우. 국수가. 비었어요? 반대 체전 반대 체전. 아 미치겠다. 반대 체전. 반대 체전 두 개. 반대 체전 하나요. 이게 재밌어졌어. 재밌어요? 한 그릇 더 주세요. 하자마자 너무 신났어 갑자기 기분이 덧졌어 막생기가 돌았어 안녕하세요 고통니 수업에 도시의 미바라이티비우 라이언은 콧라이 섭사크라이브 콧가디 하이까보가 오르나하